방은희 씨는 지난 2010년 결혼 당시에 배우 그리고 연애 제작사 제작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방은희 씨의 남편분은 그 유키스의 노래 중에 내가 그렇게 만만한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 히트곡을 가진 아이돌 유키스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를 발굴하기도 한 유명 연애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네, 결혼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밝혀졌나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답 같은 대답을 내놨어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다라는 대답이었는데요. 방은희 씨 역시 현재는 독자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또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 절차는 모두 맞춰진 것으로 밝혀졌고요. 양측에 가까운 지인들은 사실 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었다, 그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이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워낙에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혼 알리고 이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때부터 화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알리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방송에 같이 모습을 드러낸 적은 많지 않거나, 좀 많지 않았지만, 이 예능 프로그램에 와서 방은희 씨가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집안을 좀 공개하면서 두 분이 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밝히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